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동 going은 언제나 너에게 going going 상대의 연기 상대의 연기 상대의 연기 상대의 연기 상대의 연기 네 저희가 또 이렇게 한 달만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네 원래 저희가 또 토론을 할 때는 이 자리에는 또 저희 리더인 에스쿱스가 이 자리에 있지만 오늘은 에스쿱스가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부리더인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부리더 저희가 토론을 하는 이유가 냉철한 결정력, 사고력, 그다음에 토의력 토의력은 뭐죠? 토의력, 우리끼리 토의를 하는 그런 토의력 의사소통 능력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매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팀워크의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가 잘 되고 있고 화기애애하게 앞으로 오래오래 활동할 수 있지 않나 맞습니다 그래서 저번 달에는 에스쿱스가 주제를 준비해왔는데 오늘은 제가 한 번 주제를 준비해왔습니다 적극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또 약간 논리나잇 같은 느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지하게 갑니다 저희는 이거를 지금 냉철한 결정력, 사고력, 토의 기술력 이런 거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들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라면서 알갓쌉니다 그리고 방유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존중해야 됩니다 서로 존중해주고 알겠습니다 설득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유나 근거 없이 비난하시면 안 돼요 아 절대 안 알겠습니다 근데 제일 싫어해요 이유나 근거가 있지 있으면 비난하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비난하면 안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럼 비난은 안 하는 걸로 비난은 안 하는 걸로 그러면 제가 어떻게 주제를 먼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래도 15초 정도 생각을 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눠지고 나눠진 상표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두 번째 중간 표결을 한 번 한 다음에 또 얘기를 나누고 마지막 표결을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디어입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저희가 할 주제는 피노키오 아시죠 다들 피노키오 아시죠 너무 사랑스러운 땡 땡 아 맞습니다 피노키오를 죽이면 살인인가 비물 파손인가 아 파손인가 네 네 웃기고 싶으면 웃겨도 되는데 진중하게 하시면 돼요 저는 오늘 정말 진중하게 네 적극적으로 오늘 정숙하겠습니다 네 표결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피노키오를 죽이면 살인이다 살인이라 생각합니다 살인이라 생각합니다 오 마네요 여기 오 이렇게 딱 반 갈렸네요 그러면 아 저도 기물 파손 쪽으로 가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리 바꾸시죠 아 그래요 자리 바꾸시죠 자리 바꾸시죠 살아나게 그거 냅두셔도 됩니다 아니 뭐 적은 게 있어가지고 적은 게 있어가지고 적은 게 있어가지고 초콜릿 여기로 옮길게요 고마워요 아니 그 당신 이제 3대 팀이니까 이제 좋아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초콜릿 드시죠 그러면은 첫 번째 표결 끝났고요 한번 토론을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어린 쪽부터 사인 쪽부터 사인 쪽이 많으니까 한번 저희가 먼저 얘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얘기하실 분 있으십니까 도겸 씨 가시죠 제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피노키오를 죽이면 살인이다 라는 게 너무나도 명백한 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백한 살인이다 일단 피노키오는 인형이지만 안에 생명력이 있는 생물 아닙니까 그렇게 됐으면 그런 생명을 살인하면 안 되는 것이고 정말 어린이들의 정말 꿈이자 동시민 동화 동화책이 아 야 얘기하세요 진중하게 진중하게 왜 웃으시는 거죠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네 네 이게 웃겼어요 지금 그게 웃겼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어린이들의 꿈을 그렇게 함부로 밟는 짓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린이의 꿈을 밟아서 살인이고 아니고가 나눠져 있는 겁니까? 아니요 피노키오를 죽이게 된다면 네 어린이들이 만약 피노키오를 보면서 꿈과 희망이 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거는 어린이들에게 정말 엄청난 엄청난 충격을 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웃기지 네 그렇기 때문에 피노키오를 죽이게 된다면 이거는 기물 파손으로 갈 수가 없어요 진짜 롤이 없어 그 사람은? 네 살인이다 또 하나만 의견을 좀 내보겠습니다 말하기에 앞서서 제가 좀 기관지가 안 좋은 관계로 좀 목소리에 대해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잘 들려 텐집이요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만 인지하게 얘기할게요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콩글라왔네 안 말해도 됐었을 거를 굳이 아니 뭐 저희는 인지할게요 방송에 안 나갈 거예요 알겠을 겁니다 피노키오 줄거리를 다들 아십니까? 알죠 줄거리는 아시다시피 푸른 요정이 피노키오에게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네 생명이란 단어가 나오죠 국어사전의 죽음 죽음이란 단어의 해석을 받습니다 네 생물에 생명이 없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건 기물 파손 사물에는 적용이 되지 않지만 생명을 불어넣은 피노키오는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에 피노키오를 죽인다면 즉 생명이 없어짐으로 기물 파손이 아닌 정확한 명백한 살인이다 범인은 이 안에 있습니까? 범인은 이 안에 있습.. 죄송합니다 못 받으셨어요 자 아무튼 기물 파손이라고 말하시는 이런 분들을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너 T야? 저는 거의 T입니다 저는 T입니다 네 저는 너무 존중합니다 제가 F거든요 아 네 리스펙 리스펙 아 리스펙합니다 제 의견을 또 말씀드리자면 아 맞아십시오 아 저도 생명이 없어지는 일은 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예예 법적으로 봤을 때는 예예 맞습니다 기물 파손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보고 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요? 아 왜냐면은 뭐 피노키오한테는 법이 어떤 게 적용이 될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을 때 네 기물 파손 제가 추가적으로 얘기할게요 일단 살인라는 자체가 네 두 번째 글자 인 인간 죽어야 이제 살인이죠 네 근데 지구상 생명체 얼마나 많아요 맞습니다 아까 마신대로 네 마신대로요? 제가 피노키오 생명체 있는 거 맛있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피노키오 생명체 있어요 근데 어떤 증거로 피노키오 인간이라고 증명할 수 있어요 네 여기서 한번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피노키오가 인간이든 인간이 아니든 피노키오한테 물어봤습니까? 물어봤습니까? 저는 궁금합니다 피노키오의 인권 그리고 생명 피노키오가 피노키오가 내가 인간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피노키오 피노키오 생명 피노키오 생명 피노키오 생명 피노키오 생명 피노키오 생명 피노키오에 대한 제가 한번 아까 얘기를 나와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인간과 동물 차비가 저는 인간은 거짓말을 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피노키오는 거짓말을 쳐야 커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도 자기가 스스로 거짓말 치지 않으려고 해서 마지막 인간과 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결말은 그렇게 되죠 그래서 형실적으로 피노키오라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따질 수가 없지만 근데 진짜 인간으로 따졌을 때는 피노키오도 거짓말을 치고 할아버지를 살리기 위한 어떤 속난 의도도 되고 충분히 인간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반대로 지금은 어떤 인간을 사고가 나서 너희만 살고 있고 몸이 다 죽었어요 다 그 기계 부분을 교환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인간 아닐까? 똑같은 거짓말을 칠 수 있고 마음이 느낄 수 있고 그러면 저는 인간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 말에 대한 제가 반박할 수 있는 거 하나 있습니다 저는 신고 있어요 피노키오 씨 연락 됐습니까? 시리아 거짓말 제게 거짓말 기능은 프로그래밍되어 있지 않아요 그쵸 대답해 주세요 기계한테는 프로그래밍이 되지 않아 있죠 없습니다 하지만 피노키오는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마지막 거치고 나서 거짓말하는 기능 없어졌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안 한 거죠 그 말을 안 하겠다고 안 하겠다는 거죠 시리아도 안 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같은 팀 도움을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제 차례 제가 한 번 승만 씨 가보시고 저 얘기를 끝까지 정리를 하고 나고 가시죠 그러면 피노키오랑 사실은 시리아하고 거짓말을 할 수 민규 씨 리스펙이 없었어요 아니 끝에 들어야 되는데 안 듣고 있잖아요 지금 같은 팀이 도와달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정숙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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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중 아닙니다 오늘 정숙 좋습니다 아니 저는 준 씨가 좀 더 할 얘기가 있다면 하셔도 됩니다 아니 아니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안 해도 됩니다 삐졌습니다 저희가 말하려고 한 것 때문에 삐졌나요? 맞습니다 계속 말하려고 했는데 잘려가지고 저는 정말 속상합니다 저는 준형을 제가 삐지게 했다는 거 정말 속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만히 있었고 도와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저는 준비도 안 됐는데 준비도 안 됐는데 어 그럼 제가 말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이렇게 하다가 저는 준형을 삐지게 했는데 저 정말 속상합니다 아니 화의 한 번 하고 가시죠 화의 한 번 하시죠 아 저는 정말 속상합니다 안 돼요 알겠습니다 저는 승관이 속상한 의견에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승관 씨가 준 씨한테 축구할 때 너무 좋아했어요 슛 많이 해줬어요 패스 많이 해줬어요 저 어제 사이좋게 축구하기 때문에 너무 좋았어요 남성 승관 씨도 할 말을 지금 그러면 저는 아까 디에이 씨의 의견 그러니까 인간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 이걸 또 기준을 잡으셨어요 저희 반려견인 북구도 아 북구 너무 귀여워 그렇게 잠을 자고 그렇게 세상 졸린 척 우울한 척 다 하다가 산책 갈까 한 마디면 이렇게 나가요 네 거짓말 행동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게 거짓말인가요? 그게 거짓말 아니잖아 너가 다 보이잖아 힘들어도 신나가지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피노키오는 인간인가요 인형인가요? 인형이죠 인형은 누군가가 쓰는 물건입니다 자 그러면 도겸 씨 그럼 어렸을 때 좋아하던 혹시 장난감 같은 거 있으신가요? 네 가면라이더 좋아했습니다 가면라이더가 깨졌을 때 마음이 어땠나요? 엄마한테 하나 더 사달라 했었습니다 그럼 가면라이더를 누군가 아버지가 깨트렸어요 네 살인인가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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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저도 F입니다 하지만 엄연히 따졌을 때 피노키오는 그냥 제프터가 만든 인형일 뿐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쥐가 죽으면 어차피 나무 쪼가리 인형이 깨진 거지 어쩌겠어의 입장이고 어쩌겠어 저도 마음은 너무 아픕니다 우리 피노키오가 생명이 있지만 법으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돌종이 아니면 우리 키우는 식물들 바람 불어서 꺾여서 죽었는데 살인인가? 아쉬운 마음 속상한 마음은 그걸로 살인 거 아니다를 좀 나누는 거는 저희 일본 스태프 한 분을 보시면 그 강아지를 로봇 강아지를 키우시는 거예요 아 예 정말로 진짜 내 강아지라고 생각하고 키우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이 강아지가 생명력이 들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거예요 그럼요 그렇지만 이 강아지가 나중에 망가지고 부서졌을 때는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강아지 로봇이잖아요 그럼 그건 기물 파손이지 살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리수거해서 버려야 돼요 이게 내가 속상하다고 생각해서 분리수거 여러분들이 말하는 이거 속상하니까 살인이다는 말이 좀 안 맞지 않나 네 주민등록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인간의 법을 적용할 수가 없고 맞습니다 솔직히 주민등록이 없기 때문에 애완동물로 저는 분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애완동물은 아직 사유재산입니다 법으로 생각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피노키오 만약에 진짜 형실적으로 봤을 때는 뭘과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얘기하는 이 스토리 속에서는 피노키오는 인간 똑같이 행동을 하고 사랑을 하고 거짓말을 치고 거짓말 치는 거에 대한 인재를 하고 있고 생명력이 들어간 거죠 이 피노키오를 얘기하면 저는 생명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신체와 정신적으로 따졌을 때는 신체적으로는 살인은 아닌데 근데 전신적으로는 저는 살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체적인 살인만 살인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사실 이제 디노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이 질문 자체에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피노키오를 죽이면 살인인가 기물 파손인가 근데 이미 죽인다는 게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간주한다는 건데 질문 자체가 애초에 피노키오를 부시면 기물 파손인가 이렇게 물어봐야죠 그렇죠 그렇죠 죽인다는 자체가 생명을 목숨을 앗아가는 거를 죽였다고 표현하는데 맞죠 질문 자체가 이미 죽이면인데 어떤 토론을 더 할 수 있을까요? 질문이 이렇게 써져있지만 하지만 저희는 피노키오를 부시면 살인인가 기물 파손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피노키오를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저는 얘기 계속 들으면서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그 카테고리를 어디까지 우리가 그렇죠 좀 포용하고 정의를 할 수 있을까 계속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삶이라는 것은 낭만이라는 게 존재하고 아 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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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만으로다가 그런 인간다움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좋네요 어떠한 형체라고 영혼을 보고 있는데 그냥 단순한 인형이어서 기물 파손으로만 하는 것도 조금은 서운한 게 속상한 거죠 속상한 거죠 속상한 걸 넘어서서 이렇게 인간다움이 높은 가치를 그냥 기물로만 판단하는 것 또한 너무 낭만 없는 행동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 그래서 아직은 그냥 오히려 이렇게 저울질을 하자면 살인에 가깝다 의 생각 사실 여기 좀 이어 말하자면 이 질문 자체가 그 피노키오를 단순히 기물로만 여기고 이렇게 죄질을 따지기에는 확실히 좀 너무 특수한 경우인 것 같긴 해서 그렇지 저도 살인 쪽이 좀 더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도 진짜 인간 너무 인간 같아가지고 저는 무조건 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잠시 생각 후 두 번째 표결 중간 표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토론이기 때문에 특히 세븐틴의 토론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 가지 주제로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진짜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안 돼도 돼요 맞아요 그건 이제 다음에 똑같은 주제로 또 다시 토론합니다 다음 달에 네 그럼 두 번째 표결 하겠습니다 네 피노키오를 죽이면 살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아 바뀌었네요 어 바뀌었습니다 네 이제 세 명 남았습니다 네 어 바뀐 이유가 뭔가요? 일단 승관 씨 저는 낭만이 있는 사람입니다 낭만으로 바라본다 낭만 약간 이 토론이 어찌 보면 좀 구차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저에게서 느꼈던 것 같아요 아 어쩌면 여러분들의 의견이 제가 받아들여지게 된 거 아닐까 멋있네요 그 행위가 좀 슬프긴 해서 아몰라이도 네 피노키오의 생김새에 지금 넘어가시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진짜 돌멩이야 돌멩이에 생명체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애지중지 키워요 그랬을 때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저는 궁금합니다 생명체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얘는 생명체가 들어갔고 들어가는 거죠 어 돌멩이에 들어갔어요 네 들어가면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지 인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생명체잖아 뭔가 인격체가 존재하는 그런 증거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도 그렇게 존재하고 그럼 제가 조금 더 쉬운 예시를 들자면 예를 들어 지금 기물인 기물 피노키오가 있어요 거기에 정환 씨의 영혼이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네 우리가 정환 씨의 영혼이 어머니 여기 들어가는 거 알아요 음 바로 제가 그걸 죽일 수 있을까요? 그걸 만약에 죽였을 때 윤정환을 죽이는 게 아닐까요? 내가 바퀴벌레가 된다면 너 나 죽일 수 있어? 근데 난 바퀴벌레면 죽일 거야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피노키오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피노키오 그런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라는 겁니다 어떤 형체의 성 다시 바뀌었어요 네 그게 피노키오니까 사람들이 지금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저 다시 바꿀래요 굳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 너무 감정적이 따진 거 같아서 감정적이었다 약간 좀 올라왔었어요 조금 약간 좀 이성적이 생각해봐야겠네 좋습니다 이런 거 필요합니다 얘네들 보면 인간 멍채로 뭐로 만드는 거예요? 대부분 물 세포 이런 거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피노키오 몸 뭐로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 나무 어떤 인간의 몸이 나무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말도 안 되죠 인간의 해석 생각을 하고 언어를 사용하며 도구를 만들어 쓰고 사회를 이루어 사는 동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 좋다 자 피노키오는 생각을 안 합니까? 언어를 못 씁니까? 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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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구를 만들어서 못 씁니까? 사람도 좋아하죠 사회를 못 이룹니까? 이럴 수 있죠 이럴 수 있죠 이럴 수 있죠 이럴 수 있죠 그렇기에 저는 피노키오는 이 사진적 의미로만 보더라도 충분한 뜻이 정립이 돼 있다 안녕하세요 인간입니다 아 인간이죠 원숭이도 인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입니다 원숭이는 피노키오 같은 생각을 들어가고 사람도 사랑할 줄 알면 그게 인간이라고 칠 수 있죠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닐지언정 살인으로 간주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너무나도 충분하고 명백한 이유가 된다는 말입니다 감정적으로 봤을 땐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생명체고 근데 이게 또 사전적 의미이긴 한데 사전적 의미 우리가 원숭이를 죽겠다고 살인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원숭이를 죽겠다고 모두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냉정하게 생각해야 될 건 이게 실제로 살인이라는 재판을 받을 것인가 그러니까 법은 사실 생명력이라는 거에 자꾸 흘리는 것 같아요 생명력에 대해서 제가 비슷한 친구 한 명 더 있어요 이봉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는 누구죠? 라타뜨이? 맞습니다 라타뜨이도 약간 같은 거짓말도 칠 수 있고 그러니까 다 사람인가요 그럼? 맞아 근데 사람이라기보다는 죽이면 라타뜨이랑도 사람이랑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저는 인간을 태어놓고 피아노키 키우는 한 살 때부터 저만 같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저는 이제 28살이니까 휴노키에서 28살 친구가 절친이 됐어요 집에서 같이 살고 밥도면 항상 같이 먹었는데 이 친구가 저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만약에 누가 이렇게 살인을 해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켜주기 위해서 정말 너무 이거는 속상하죠 속상한 거를 배제할 이유가 없는 게 이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 대입을 해봐야지 살인적인 면모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그냥 단순히 기물 파손 쪽으로 우리가 정의를 내리는가 에 기준인 거지 이게 법정으로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가 아니잖아 그리고 여기서 나 법정도 얘기하고 싶은 게 법 자체도 계속 이성적으로 얘기하니까 법조차도 원래는 없어요 인간 나 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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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많은 경험과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인간과 법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모든 인간 옆에서 피노키오 같은 존재가 있다면 나는 인간 충분히 피노키오를 위해서 법을 만들다고 생각해 저는 딱 이걸 봤을 때 질문이 만약에 피노키오를 죽이면 살인인가 아니면 인형을 부순 것인가 라는 질문을 했으면 당연히 약간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감정을 갖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물 파손과 살인 이 두 개를 비교하자면 이게 너무 둘 다 법정 용어예요 아니 그리고 단편적으로만 봤을 때 저희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죠 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해요 저희도 우리가 속상함을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만 바라봤을 때 네 그걸 바라봤을 때 기물 파손이다로 가는 거지 저희는 당연히 속상 아 그럼요 피노키오가 죽으면 당연히 우리도 속상하죠 뭔가 걸리죠 살인도 되게 나쁜 행동이고 기물 파손도 되게 나쁜 행동이에요 다 나쁜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의 문제는 그렇지 이거 질문하는 사람 자체가 나쁘네요 난 피디님이 너무 싫어 나는 이걸로 토론하고 있는 자체가 너무 싫어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를 정해야 하는데 그게 정리하기를 좀 쉬우려면 전제 조건이 좀 깔려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냉정하게 지금 이 현실 상황에서 피노키오가 부서지거나 죽는다? 그럼 그게 기념 파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영화 속의 피노키오라면 영화 속의 주제가 피노키오를 인간으로 생각을 하는 영화 속이라면 살인일 수도 있죠 그거에 대한 정확한 우리의 판단 기준에 밑밥을 좀 깔아놓고 판단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상대 측은 어쨌든 현재 법을 기준으로 근데 현재 법을 기준으로 하면 말이 안 되는 게 피노키오한테 영환이 들어가는 것도 웃겨요 그렇지 그럴 일이 없잖아요 애초에 낭만적인 이야기인데 너무 속상하고 낭만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법의 얘기를까지 꺼내가면서 현실적으로 좀 이해를 시켜주려고 했던 거지 진짜 이게 법적으로 할 거면 사실 피노키오라는 게 없는 게 맞지 없는 게 맞지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간단하게 낭만적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낭만적으로 생각한다 낭만적으로 생각하면 좀 뭔가 다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또 낭만적인 팀이지 않습니까? 낭만적으로 비슷하면 다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 낭만적인 생각으로 네 낭만적인 생각 아까 우리가 말했던 낭만을 베이스로 한 번 우리가 어차피 토론이 안 되는 게 누가 낭만적인 거 아닌가? 그러면 또 다 갖다 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죽이냐로도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정말 나쁜 놈이 있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만약에 자 우리가 막 가봐봐 자 우리가 막 가봐봐 우리가 지금 살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를 들면 민규 씨가 얼음 이런 동불 같은 곳에 조난이 됐어요 근데 피노키오가 있고 그리고 라이터가 있어요 진짜 불을 피워야만 살 수가 있어 그 상황 자체가 그 시간을 걸면 구조가 돼요? 그니까 진짜로 진짜로 그렇게 해서라도 살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아무리 낭만적으로 진짜 정말 극한으로 간다면 솔직히 라이터를 태워서 체온을 유지하게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근데 그런 행동을 우리가 우리가 살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냐 만약에 저는 그 상황이 사실 그냥 살아남기 위해 인욕을 먹는 거랑 다를 게 없다고 그렇지 똑같은 거야 솔직히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아무 행동을 하지 않고 죽을래 저는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저는 만약 피노키오랑 28년을 같이 했습니다 저는 피노키오한테 그것도 물어보지 않을 거고 피노키오가 만약 그걸 물어본다 해도 저는 같이 얼어 죽고 말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의 전제를 받아서 승관이의 지금 몸이 나무야 그럼 피노키오와 비슷해지는 거잖아 나랑 같이 있었어 나는 안 태울 거야 승관이면 태울 거 같기도 하고 승관이면 태울 거 같기도 하고 승관이면 태운다 근데 진짜 정말 그렇게 접근을 하면 그런 거야 진짜로 약간 그런 거 같아요 딱 나눠서 우리가 보는 건 생명력이 있어도 그냥 단편적인 나무 인형으로 보는 건 거고 우리도 거기에 낭만을 넣으면 당연히 피노키오는 살인이 되는 건데 형도 아예 죽이지도 않고 그냥 형이 알아서 죽겠다고 하잖아 그거는 형은 살인도 안 하고 기물 파손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죽겠다는 표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형이 지금 그럼 왜 그런 상황을 생각해야 되는 건지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죽이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하나로는 정리를 해야 돼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하나 정리를 해야지 우리가 하나로 정리하자면 정리하자면 우리 가슴속에 낭만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범호 씨가 얘기했네 되게 살인인가 기물 파손인가가 그 얼만큼 낭만이 있는지 냉정한지 이렇게 나뉘고 있는 거 같은데 근데 사실 저는 제가 낭만이 있어서 살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 모두 피노키오가 엄연한 인격체를 지닌 존재라는 거는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저랑 그냥 동등한 존재로 보는 거 근데 저랑 동등한 존재로 보는데 이 피노키를 지킬 수 있는 법이 고작 기물 파손으로 밖에 남지 않는 게 그냥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치 그러니까 부당은 한데 법이 그거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법은 부당하면 이제 때에 따라 개정이 되잖아요 그치 그리고 지금 있는 법으로 이걸 규정을 할 이유가 있느냐라는 거지 나는 어렸을 때 그런 장난감에도 너무 소중함을 느꼈지만 우리가 이걸 살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 그거랑은 다르지 그 장난감이랑 다르지 잠깐만 그만큼 풀어볼게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아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서 어쨌든 이런 법들이 있는 자체가 저희를 지키고 질서를 지키기 위해 있는 건데 저 좋은 형이다 피노키오는 그러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법이 기물 파손죄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게 됐을 경우 그 사람은 기물 파손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너무 안타까운데 근데 안타까움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개정을 누가 시켜줄 건데 그렇게 들어가는 역사를 보면 그 부당한 법들은 계속 개정에 왔어 알겠습니다 여러분 피노키오가 있는 동화 세상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수준 높은 토론에 감동했습니다 마지막에 아주 근데 치열했어요 진짜 슬슬 최종 표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노키오를 죽이면 살인이다 전 아직 살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피노키오는 죽이 없어요 아 살인이다 살인 정리 형은 아직 기물 파손이라고 생각하는 아 예 아 네 이렇게 만장일치로 만장일치로 네 좋습니다 역시 토론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달랐던 그런 주장도 맞춰진 거잖아요 토론을 하면서 근데 문득 전 이 생각이 드네요 이런 질문을 생각해낸 사람은 대체 어떤 상상을 하고 사는 사람일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인 거예요 정말 아니죠 그러면 첫 번째 나쁘지 않지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나쁜 것인가 아니니까 피노키오? 네 그럼 첫 번 야 조용히 하라고 네 그럼 첫 번 야 조용히 하라고 제가 4번 얘기했는데 네 2번 논제에 대한 세븐틴의 공식 입장은 세븐틴을 죽이면 살인이다 세븐틴을 죽이면 세븐틴을 죽이면 잘하지 마시고 네 살인이다 네 그러면 절대 안 되고요 2번 논제에 대한 세븐틴의 공식 입장은 피노키오를 죽이면 살인이다 세븐틴을 죽이면 아니 잠깐만요 토로나가 저희 죽이고 싶은데 혹시 세븐틴을 죽이면 아니 저도 세븐틴이니까 너무 하나도 지우지 못해 그런 거 아니에요 재밌네요 재밌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피노키오를 죽이면 살인이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첫 번째에 일단 주제를 제가 소극적으로 네 우리 이거 아까 전에 이제 빨리빨리 끝내기로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길어졌네요 생각보다 제일 열심히 해요 나는 2사단 날 거라고 너무 느꼈어요 개인적으로 첫 번째 소재가 제일 어려웠다고 맞아 맞아 두 번째 같이네요 emissions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릴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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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맞는 거야?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사장, 남청동 살자요? 내가 이거 사장이야, 형만, 어?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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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도 괜찮아요? 어, 대단히 생각해, 생각해. 저희도 카메라에 있는 순간을 그냥 해. 아, 나 진짜...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난다는 거야. 나는... 난 그 맛! 워? 여기 보고 얘기하라는 거야, 카메라 보지만. 직업경이라는 거야. 우리가 이걸 정리하려면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럼 하지 마. 아, 뒤로 간대. 이게 이게 문제야. 사이자는 말이야. 너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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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그냥... 너랑 내가 지금 막... 총알이 머리... 총알이 머리... 총알이 머리 저래. 저희도 머리 저래. 이거 괜찮아?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어? 안 웃고, 안 웃고, 안 웃고! 안 웃고, 안 웃고! 안 웃지 말라고, 야. 장난해, 장난해. 너네 정말 안 해라고! 머리 정리 안 해? 내 말이 그 말이 아니잖아. 버스 안에서 고잉, 이불 속에서 고잉,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고잉. 고잉.